요기해주고 아예 그림받았다. 자랑. 아 처음 먹어봐. 나 바나나? 귀엽다. 아 어떡해 죄송해요. 3일쯤에 더 사왔대. 다 먹어 치울거야. 남자친구도 가져가면 좋았을때 아쉽다. 이거부터 먹어야지. 소프트콘이 빨리 녹아가지고. 두키피 피넛벌터박, 살찌는 땅콩이 맛있겠다. 잘먹겠습니다. 진짜 피넛버터 맛나? 땅콩잼. 처음 먹어보는데. 땅콩잼 같아. 진짜로. 겉은 초코, 리디핀, 바삭구운 피넛맛, 땅콩맛. 땅콩시표. 안에는 되게 부드러운 땅콩버터 맛. 살찌는 맛. 근데 맛있다. 땅콩버터 좋아한 사람은 치즈아일때 꾸덕꾸덕 찐득찐득 맛있어요. 굿. 안쪽이 잘 안보이는데요. 아까 좀 진한 색깔으로 먹어있었거든요. 카라멜맛 비슷한 맛 나는데. 땅콩버터 맛 제일 많이 나는거에요. 땅콩버터 같아. 색감보고 차다멜인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색깔 보이시죠? 땅콩버터. 약간 느끼게. 맛있어. 녹은 바나나맛. 약간 리퀘트 일러스트 보였어요. 안돼. 저작권. 살짝 보여도 괜찮아. 끊이 나요. 내용도 보여주면 안돼. 다 바나나나. 제 스타일 아니. 땅콩버터 먹은 후에 먹어서 그런가. 느끼한데 맛있다. 나 사실 남자친구가 사준거니까. 고맙게 잘 먹어야지. 맛있어.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으니까. 먹어야지. 맛있다. 여러분 3sh Grey 사롱los인줄 알감라고政 Unäl Promumble에 donutarme에요. Możaka 또 retired가지고. 여러분의atu Pack은 거의 다 비식이 먹기 전에 하기.